안녕하세요 마뱀뱀이에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킬바사 소시지와 슈프림 골드 양념치킨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더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소시지 쪽이 더 맛있었던데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찹쌀떡 청양고추 쫄깃쫄깃 뼈는 고추장 설탕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팽이버섯 소시지 너무 맛있어 계란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먹었습니다!